다음은요. 4번이요. 사용전압이 154kV인 모선에 접속하는 어떤 어떤 설비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울타리가 나오네요. 그리고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까지의 거리의 합계는 어떤 것 숫자가 마음에 드시나요? 154입니다. 22,000도 아니고요. 그러면 잘 기억 안 나셔도 물론 기억 나실 거예요. 22.9kV면 5m 정도 될 거고요. 그거 외에는 당연히 35kV를 초과하고 160kV 이하 이렇게 될 거겠죠. 맞습니다. 6m 이상이어야 한다. 되셨고요. 전체적인 내용 당연히 이래서 하면 저 같으면 제일 높은 거 설치할 것 같아요. 어쨌든 35kV 초과하고 160kV 이하 그리고 울타리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울타리가 담 하단에는 15cm 이하여야 하고 다 동일한 내용 표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6m 이상이고요. 다음 5번 볼까요? 사용전압이 22.9kV인 가공전선의 삭도와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삭도 또는 삭도용 지주 사이에 이격거리는 원래는 2m죠. 그런데 우리가 단이라는 거 하나 있었죠? 특과학 절연전선을 사용을 한다면 조금 줄일 수 있다. 되셨죠?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1m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관련된 조항은 35kV 이하 22.9kV 그거 얘기한다고 말씀이 되었죠. 원래는 2m지만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1m 그리고 또 케이블이면 0.5m 계속 줄어드는 거 같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6번이요. 사용전압이 22.9kV. 저는 이런 문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35kV 이하. 우리에게 실제 사용하는 공칭을 쓰는 게 너무 좋거든요. 어쨌든 20.9kV의 가공전설로를 어디에? 우리 집 근처에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지표상의 높이를 물어봅니다. 높아야 하지만. 또 조건이 붙었네요. 전선은 특과학 절연전선이다. 당연하죠. 사실상 시가지에 들어왔는데 나전선 쓴다는 거 사실상 조금 문제니까 물어보는 거였지만 사실은 그렇죠. 다 기본적으로 절연전선, 기본적으로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시나요? 8m 이상입니다. 관련된 조항으로는 35kV 이하는 원래 10m이지만 전선이 특과학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8m 이상일 것. 다음은 7번이죠. 저 옥래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선의 최소 굵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 안에 설치하는 옥래 배선. 배선의 최소 굵기 사이즈. 물론 IC에서는 1.5도 있기는 하지만 국내는 2.5스키아 이상을 사용합니다. 되셨죠?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저 옥래 배선에 사용하는 건 단면적 2.5스키아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계를 갖는 굵기, 강도 이런 거여야 한다. 그래서 2.5스키아 이상의 연동선입니다. 다음은, 이건 제가 조금 강조했던 거 기억하세요. 우선 리플프리라고 얘기하죠. 리플프리라는 건 직류에 약간 교류가 섞여 있는 거. 매끄럽게 안 나온다. 매끄럽게 안 나오나? 10% 이하면 내가 봐줄게. 되셨죠? 10% 이하. 가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 기술로는 거의 5% 이하로 만들어집니다. 요즘 인버터 되게 좋거든요. 어쨌든 기준 자체는 10%라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죠. 나중에 실무 가셔서는 3% 이하로 쓰셔야 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고요. 진담입니다. 어쨌든 우리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요. 기준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10% 이하. 관련된 조항이고요. 용어의 정의에 나옵니다.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거였습니다. 다음은 9번이요. 저 앞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이거 조금 강조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변경된 건 아니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정전이 어려운 경우 절연 저항을 측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실상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고 하면 사선 진단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활선 진단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렵다. 기준상 어려워요. 그러면 누설 전류가 얼마 정도가 된다면, 얼마 이하로 더 이상 측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절연 성능 OK,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하시죠? 어떤 거였나요? 예, 1mA 이하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제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전, 정전이 어려운 거죠. 정전이 어려운 경우 절연 저항을 측정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누설 전류로 약식할 때 1mA 이하면 절연 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보겠다. 다음은 이거는 앞에 수소 나오면 뭐부터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숫자부터 확인하나요? 기억하시죠? 순도가 70% 이하. 거짓말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우리 관련된 순도는 85% 이하입니다.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되셨죠?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